오늘의 영상 포인트 은 계정님이 안 주셔서 없습니다 그럼 질감 뽀뽀뽀뽀뽀 뷰유유 자! 오해 보셔 봅쇼! 안녕! 아스트맨 스탠딩! 최후에 서있는 남자! 최선남! 이고요 자! 룰은 이래요 국판 5선승제 이긴 사람한테 용돈을 몰빵해주는 시기죠 용돈에 설거지빵 설거지가 좀 많이 밀려있는데 저거 한 번 처리하죠 그냥 용돈 얼마? 얼마가 적절해고요? 100만원 적정이야 적정 나 100만원 없어 이상금 두둑히 모아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확실히 우리가 판당 막 이렇게 만원, 5만원 하다가 결국엔 판당 막 30, 40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아웃판을 먼저 해서 이긴 사람한테 100만원 몰아주는 게 낫지 않나? 아예 한 방에? 어차피 결국 나중에 돼도 100만원 될 거야 분명히 그건 맞아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0만원 와 뭐야 바글바글했어 부터 얍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이거 룰 알죠? 이거 그거 어떻게 하더라? 뒤에 보고 이런 거 어떻게 하더라? 뒤에 보기 키가... 뭐더라? 그냥 마우스 돌려야지 어어? 땡 소리 들렸어 지금 들어간 애들 다 내가 지금 여기 얼굴들 다 그렇게 해 그래? 면봉인데요? 알 수가 없네 어? 어어? 너 지금 누구 후려쳤지? 어어? 어어? 너 후려쳤어? 봤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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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 이렇게 한 명 한 명 죽여 가는 거야 그냥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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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사라졌어? 누구야? 왜 지 혼자 치사하게 없어져? 이런... 다 지고 다녀오냐 이러다 보면 한 마리 남아 있겠지? 으악! 어어? 왔어 왔어 내 옆으로 오고 있는 애들 다 수상해 너 왜 벽 보고 있냐? 아악! 아악! 아 맞았어! 자 레디 하시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놈이? 아! 아 이거 이상한데? 생력이면 조금 좀 외설적인 느낌이다 왜 이렇게? 내가 보면은 야 생남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러게 자 레츠 고! 고! 아! 아! 어머머머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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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니? 소린 들었거든? 너도... 너도 들렸니? 난 봤어 너군! 너군 이 새끼! 이렇게 된 이상 난 바꾸겠다 바보 같은 전략이야 또 이러고 걸어다니면 되는 거잖아 뭐지? 됐어? 난 내 길을 간다 그래 이 길을 봐봐 땡 야 이거 겁나 느려지네? 그렇지 두 번가고 난 1번도 안갔어 그리고 나는 너의 위치를 알고있지 아직 네 위치 알아? 당연하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난 너 귀를 가 너도 벽보고 있어요 헬로우 무더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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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도 느려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강행이 서있지 말라고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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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그거 들어가면 니가 이기잖아 그치? 아아! 오지마! 장판교의 장비라고 알아? 홀로 다리 하나를 막아서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친! 막아선! 아니 우리 잠깐만 그 하나 좀 저걸 할까? 내가 이기면 너에게 오십.. 십만원을 줄게 삐잉! 뭔데? 어차피! 안 돼! 어? 아 애.. 예에이! 아 예가인데? 아 딴 맵 할까 그러면? 제발 데스매치 맵 옷을 30마리를 하는거야 30마리? 가자! 아 좋아 좋아요 보통 이런게 어? 죽이셨나봐 아 시작하자마자 딱 움직여서 얘는줄 알았는데 빠생! 아니네? 아니였어 아니였어 사람 하나 죽이셨나봐용 야! 살인죄가 그렇게 정당화될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항상 쳐다보고 있는 눈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봤어? 봤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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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해 봤어? 조심하라고 못봤지 나? 잘했지도 못봤네 아니 왜 이렇게 수상을 다 나를 쫓아오는거지? 아 뭐야! 아 개 깜짝 놀랐네 2대0 1 2대0 거의 다 1이지 전판에 노원위너라 그랬잖아 아무도 승자가 없다 둘 다 같이 쳐가지고 무승부 뜬거야 아 진짜? 레츠고! 오잉 오잉 알지? 토끼는 사냥할때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때도 전력을 다한다고 그리고 이번판은 봇이 40명입니다 또 늘어났어? 막 가래떡들이 너무너무 눈 아파 다 해가지고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 희직한 살인 현장을 봤어 따뜻한 놈이 없는데요? 소리만 들으신거 같은데요 그냥? 뭐지 이 새끼야? 아니 왜? 도망가 너 일로와 하지마시죠 이 완벽한 전략을 안속지? 안속아? 아 이거 봐 근데 이번에도 노원 어쩌죠 오 그러게 오 아까 진짜 내가 진건가? 어 맞아 거기서 내가 거기서 김계정 킬이라고 떴었어 그래? 2대 2 아 말도 안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왜냐면은 지금 움직여 봤자 한영키를 안 누른 너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분명히 뭐라고 한마디 했을텐데 에이 아니지 한영키를 미리 눌러놨지 내가 그런 고단수에 그건 없어 너한테 한번 입력된거는 잘합니다 아 근데 이거 톡 하고 점프하는거 그거 너무 사기야 버그가 아 근데 이게 봇 아닌 사람들은 안 움직여지지 점프 안되지 그치 혹시 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너 진짜 봤구나 니 야 진짜 니 니 와 개학이야 진짜 아 아 괜히 물어봤어 어 뭐야 보다 없다 2대2 이거는 데스매치 한판 할까? 오랜만에 아 웅크리는거 보이냐 점프 점프 점프하면은 어? 점프하는거 안보이는데 점프하는게 안보이는데 어 점프해봐 아 예 에콜 괴롭하게 하지 맙시다 응 하나도 안 비겁해 만세할 때 죽이려고 했던게 누군데 야 두판 남았네? 봐주면 안되겠다 너무 봐줬다 옷을 50명 하는거야 고 와 많다 야 많다 많아 손에 나올거 같아 이 얼굴 진짜 많아 아씨 니는 별로 이 가운데에 섞여있는걸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아 또 구석등에 가서 혼자 숨어있지 아싸기질 발휘해야지 분명히 무빙이 수상한 놈이 한명쯤 있을거란 말이지 뭐지 뭔가 갑자기 마우스 소리가 빨라졌어 너 봤구나 그렇담? 나는 피하지않고 딱 가지 뭐쳤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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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한테 오는줄 알았네 아 뭐지? 나 얘인줄 알았단 말이야 지금 막 쫓아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벌렁벌렁하는거야 아 어떡해 아 이렇게 어? 비겁하게 숨기있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다가 크게 다칠거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나 눈에 배는거 어우 아.. 말도 안돼 아 말도 안돼 아 잠깐만! 4대 2! 아 종 치는 걸로 바꾸겠다? 아 얘 빠르게 그냥 승리를 가져가자. 두 개 먹어놓으면은 일단... 와 차! 잠깐x3 아 왜 차! 아 이번 거 졌으면 100만원에다가 설거지! 내 죽어! 어? 잠깐만! 쎄야 한다? 가나 이렇게 가? 가? 가 가 가! 야 데스매치면 니가 나한테 안 되지! 어디를 비벼! 무빙으로 선거 뭐지? 으 뜯어뜯! 아 이거는 너무 쉽네! 혹시 봐주시는 거에요? 지혈 받아 진짜! 고마워요! 안녕! 와 자 얘기해서 4대 4로 오네! 막판 진짜 어렵게 가볼까? 100명! 사람도 100명으로? 방 터지는 거 아니야? 바로 시작합시다! 야야! 와 뭐야 바글바글해 시작부터! 어 근데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어떡해! 게임 끝나고 가시구요! 아니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죽은 다음에 아 더 간단한 게 있네! 여기 다리 밑으로 떨어지면은 한 방에 화장실 갈 수 있거든요! 아닥 하시구요! 져가지고 아닥 되는 건 당심이구요! 아 진짜 100만원이 걸려있잖아! 야 이거 진짜 한 번 클릭 잘못하면 100만원이야!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애들이 막 막 꼬아서 움직이는 거 같은데 너무? 근데 짜증나는 게 발견을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금방 안 보여! 아 이거 미묘하게! 근데 AI들보다 내가 키가 살짝 큰 거 같기도 하고 aberdont 너 누구 죽였어? 죽일놈을 찾았어! 아 근데.. 죽여만 봐! 너 둠칫의 저주라고 알고 있어? 저희가 많이 보죠! 예예예! 둠칫은 너가 했고! 오늘의 본건 쏘은 무엇이냐! 뭐야.. 라스트맨! 스탠딩! 예예! 김한혜 승! 예예예! 유바! 예예예.. 말도 안 되는 무슨.. 예예..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 호다닥 뛰어 갔다가 호다닥 다시 나오더라고.. 기어 나오더라고.. 기어 낸 줄 알았어. 아, 쉿